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 커리큘럼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학습해 나가시면 좋을지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이드를 하기 전에 여러분 저와 약속하실 거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게리직 영어를 어떻게 준비하면 잘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프리셋, 미리 약속하고 가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모든 걸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마음속에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가셔야 돼요. 목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좋을지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사람은요. 계속 가면서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나는 합격선을 만들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고득점을 하면 좋겠어 같은 것들 여러분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설정을 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느 정도 깊이, 심도와 어느 정도의 진도까지를 어느 기간에 나갈까 이게 잡히거든요. 커리큘럼은 커리큘럼일 뿐 여러분에게 꼭 맞춘 커리큘럼이 되려면 이 부분 먼저 프리셋하고 가셔야 됩니다. 프리셋이 뭐게요? 수업 시간에 제가 어근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죠. 프리는 미리 전에란 뜻이고요. 세트는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세팅해놓는 사항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목표 설정했으면 이제 알찬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자, 계획. 이게 바로 전략의 첫 단계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계획 혹은 체계적인 계획을 짜야 됩니다. 선생님 커리큘럼 그냥 하면 안 돼요. 물론 커리큘럼 그대로 가시는데요. 여러분에게 맞춤화한 커리큘럼이 제일 좋지 않으세요? 자, 계획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내가 어디로 갈지, 내 위치부터 잡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닦아야 됩니다. 생떼집 페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왕자를 쓰기 전에 자기가 어느 곳에 불시착을 했는데 자기한테 지도는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목표 정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위치를 알아야 이 지도를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여러분 상태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분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분은 선생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초등학생 것도 잘 모를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문제 풀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못하신 거고. 또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는 잘했거든요. 졸업한 지 20년이 되긴 했지만. 저 지금 그때 영어 되게 좋아했고 되게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런 기본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때 너무 잘했으니까. 너무 좋은 점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만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남은 기간도 얼마 없고 배워야 될 게 너무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면 나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비로소 그러면 지도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이걸 지금 보시는 분들은 남은 기간이 좀 많겠지만 나중에 보실 분들은 기간이 좀 적을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목표가 있고 내 위치를 잡으면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는 초단기만 남았다.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맞춰서 나는 단기가 너무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내 실력은 여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점수는 필요하고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면 나는 한 문제라도 맞춰야 되겠어. 그러면 그거는 진짜 며칠 이내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커리큘럼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별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나한테 초단기건 단기건 장기건 간에 이걸 고려해서 전체 지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게리직 시험이 뭐가 출제되는지 똑바로 알고 가야 돼요.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계속 드리기도 하고 OT에서도 말씀드리고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될지 그래야 보이거든요. 막연하게 영어는 영어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수능 문제 아니면 일반 공무원 문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본기가 있는 분들은 문제 덮는 것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본기 없으신 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능 공부하다가 게리직으로 넘어오면 몰라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쓰는 단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루는 지문도 다르고 지문 유형도 달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영어는 좀 하지만 게리직 영어는 잘 못 풀게 되잖아요.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험에 뭐가 나올지 바로 알고 가셔야 나의 남은 시간과 나의 노력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플셋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절약 약속해야 될 한 가지 매일매일 영어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만큼 하셔도 되는 분들도 있고 매일매일 이만큼 하셔도 되는 분들도 있지만 매일매일 이만큼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출제되는 범위를 제가 이걸 정리를 해서 커리큘럼을 알차게 짜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히만 해주세요. 정해진 분량대로 나한테 맞는 것대로 어떤 분은 매일매일 유닛 하나씩 일강씩 꾸준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나는 이번에 영어를 두 번째 보는 거라서 지난번에 좋은 성적 얻었고 영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양을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공통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라서 까먹어요. 까먹는 게 정상적인 뇌예요. 여러분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뇌는 열일하고 있어요. 다만 매일매일 하지 않으니까 까먹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가 매일 쓰는 것을 모공어처럼 인지해버리도록 매일 꾸준히 접해주셔야 됩니다. 언어는 습관이기에 꾸준히 쓸수록 여러분께 체화가 되고 체화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걸 갖다가 마음껏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능력, 내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고 나면요. 학습 직후에 짧은 복습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거 모아서 재반복 복습을 하십시오. 쓰셔야 되는 자료들은 제가 충분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략을 짜야 됩니다. 테일러드 스트로티지라고 했잖아요. 테일러는 꼬리거든요. 꼬리처럼 가느다랗게 여러분에게 맞춤화된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자, 맞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여러분들께서 종류가 이제 종류와 실력을 나눌 수가 있어요. 초시생이신 분들, 개리징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보나 초시생 분들은요. 이론에 집중적으로 그 전략을 할애하십시오. 내가 쓸 수 있는 역량,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더 많은 부분을 기본기 학습에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탄탄하면요. 여기는 저절로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확실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이론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지만 문제풀이 가기 전에 이미 기본 득점은 하고 가요.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 득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수거형이나 대화형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기본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책도 이런 것부터, 커리큘럼도 이 부분부터 충족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어휘나 단어나 구문이나 이런 것부터 하게 되니까 초기에 잘 집중을 하시면 이거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석해서 어휘 공부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집중 회독하십시오. 초보자 분들은 빠르게 여러 회독 돌리는 건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이해하는 과목이고 이해력이 뒷받침돼야 다른 쪽으로도 돌려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을 갖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유형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하려면 내가 얘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표면적으로 암기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단 한 번을 공부하더라도 꼼꼼하게 이해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번 빠르게 돌리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 자료를 여러 번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업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문제를 구성했을 때도 있고요, 복습 자료가.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접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합니다. 똑같이 배송하다라는 단어지만 이 배송하다를 수업 시간에 배우고 끝나면 표면적인 거예요. 복습을 했어요?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다르게 만들어서 배송하다를 이런 식으로 쓰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시면 이해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10분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진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번 회독을 했다. 어떤 사람은 두 번밖에 회독을 못했대. 그러면 선생님 저는 두 번밖에 못했는데 큰일이에요. 글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두 번, 한 번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잘 꼼꼼하게 하셨다면 이분은 회독수를 확 줄여도 괜찮아요.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천천히 기본기를 만드시면서 난이도를 확확 높이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해 나가시면 난이도가 점점 상승을 하되 빠르게 확확하지는 않아요. 간극을 메우면서 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완만한 난이도 상승을 하는데요. 물론 기간은 조금 걸리겠죠. 기본기가 있는 분들보다는 더 오래 걸리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총 기간과 총 해야 되는 분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여기까지 간다면 빠르게 가는 사람이나 천천히 가는 사람이나 여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숙련자나 재시생 분들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론에 대한 기본기는 이미 갖추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내공을 쌓아야 되겠죠? 그럴 때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고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겠고요. 그래서요. 강의에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 혹은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이 많겠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읽으면 후루룩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강의로 하면 50분 나오잖아요. 이건 이런 거고요. 이건 저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강의는 빠르게 듣고 교재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교재를 꼼꼼히 보세요. 자, 저 벌써 강의를 뭐 한 작년에 다섯 번, 여섯 번 들었고 나는 마스터했어요. 이런 경우면 교재 보면서 아, 교재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렇지. 이렇게 풀었었지. 어, 이거 잘 기억이 안 나. 그 부분만 선별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아, 이거 좀 중요했던 것 같아. 아, 선생님이 여기는 보강된다고 했어? 여기는 또 새로 봐야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 이 부분은 안 봐도 되겠어. 그러면 나는 전체적으로 훑어야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대신 교재를 먼저 보시면 내가 어디를 보면 좋을지 좀 더 자세히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니까 강의는 빠르게 보셔도 되고 교재는 꼼꼼히 보면서 구멍을 메꾸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감 유지하셔야 돼요. 지금은 시험 본 지 얼마 안 돼서 막 자신감도 뿜뿜하고 지식도 많이 머릿속에 있겠지만 한 3개월 쉬었다. 기억날까요? 감을감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요.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문제를 좀 풀어보시거나 지문 관련 지문을 읽어보시거나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 유지는 해야죠.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잘 갖고 가실 테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문제 푸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럼 내공이 이르면 안 되잖아요. 내공이 있으면 고득점이 가능하고요. 고득점을 하시는 분들이라 문제를 잘 푸셔야 되는데 많이 푼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나서 뭐가 틀렸는지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틀리는 문제 보이거든요. 어떤 지문만 나오면 내가 약해. 그러면 그 관련 지문과 어휘를 공부하셔야 되고 어떤 구문만 나오면 해석이 안 돼. 그러면 그 부분 문법만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어떤 뭐 나는 빈칸만 자꾸 틀리네. 그럼 빈칸 유형 어떻게 풀지? 그 부분만 또 공부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하면서 오답노트 하시면 오답 부분을 가지고 구멍 메꾸기 다시 오십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다시 재학습이 가능해지죠.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공을 높여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도 쭉 나가지 마시고요. 일정 기간을 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학습한 다음에 한 번 다시 돌아서 쑥 흘고 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학습한 다음에 한 번 돌고 여기로 다시 와서 하고 일정 기간 모였으면 이만큼 다시 한 번 보시고 이렇게 꼼꼼하고 빠르게 복습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 고난도 유형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도를 보여드려야겠죠. 우리가 어떤 지도를 갖고 있는지 맵핑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출시가 되는 순서대로 제가 일단 적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조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께 꼭 맞춰서 맞춤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표준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시험 발표 났죠. 그래서 발표 나면 기본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기 한 100일 정도 남았을 즈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좋아서 제가 이 시기에 맞게 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기본강의 끝나고 나서 손가락 빨고 있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제시생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기를 잘 채우실 거예요. 그런데 초보분들은 기본기에 집중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기를 아직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특강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작하고 이러면 막 조급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아 원래 선생님이 나한테 맞춤화 전략에서는 전체 기간의 반 정도는 기본기를 탄탄히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푸는데 휩쓸려 가지 마시고 나머지 마무리 꼼꼼하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미 숙련자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본기로 잡아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빨리 끝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서 문제를 더 풀어보신다거나 지문을 더 읽어보신다거나 복습을 쭉 하신다거나 하면서 활용하겠죠. 이게 개인 맞춤화 전략은 여러분들이 짜시고 제가 드리는 표준 지도는 이 시기를 여러분이 어떤 시기에 뭐가 출시되는지 알고 있어야 그 시기에 맞게 지도를 잘 활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월에 시험을 본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7월 5일이니까 7월에 여기 가기 전에 6월에 우리 공부 다 마치는 걸로 해요. 그래야 혹시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거나 놓쳤을 부분을 이 남은 며칠 동안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6월에 공부 끝마치는 걸로 제가 지도를 짰습니다. 기본기는 11월에 시작을 해서요. 공감영어 베이직 교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교재로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께 보충을 해드리고자 베이직을 들었는데 조금 어렵다. 나는 여기 있는 내용도 이게 뭔지 명사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해부 PP 해부가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기초의 기초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완전 센 기초 영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부터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활용 자료를 밑에다가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 보고 일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럴 때 이걸 하려고 했는데 좀 모자라네? 이거 보고 오시면 됩니다. 할 만하네? 그냥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꼭 암기해야 될 것들 있겠죠. 기본 단어 같은 것들. 이거 정리를 해드렸어요. 교재에 부록으로 사전도 실려있고 필수로 외워야 되는 그런 빈칸 문제 풀듯이 여러분 학습하시라고 교재에도 또 이렇게 수거 자료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것도 당연히 이 기간 동안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간. 뭐가 없어요.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이거 끝나고 나서 이거 할래요. 이러셔도 되지만 대부분 병행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읽고 나면 느끼실 거예요. 여기 나왔던 게 계속 여기 나오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뭐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질문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단어 수거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감영어 베이직에 우리 수강생한테만 제공됩니다. 이거는 외부 유출이 안 되고 셀프 테스트지나 오디오북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자투리 시간 이용을 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제가 주입시킵니다. 강제주입. 아 단어 외우기 싫어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외울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해드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활용을 하시면 수업 시간에 이걸 봤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쭉 하다가요. 강의는 다음 강의 나오기 전에 이 사이에 특강을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이 특강은 문제풀이로 가기 전에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기본기 무조건 해야 되고요. 문제풀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진도가 빨리 끝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진도는 맞게 끝났으나 그러나 뭔가 좀 더 부족한 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면 더 유리하다. 시험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획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은 특강으로 제공이 되는데 여기 기간에 따라서 이만큼 여기서 다 할 수도 있지만 뒤로 가서 또 해드릴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과 상의하에 제가 피드백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일단 우선 표준 지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이제 1월 정도면은 기본기가 거의 끝나거든요. 여러분들도 1월 정도면 기본기가 끝나고 3월쯤에 시험 한 100일 정도 남기고 문제풀이 들어간 효과적인데 그 사이 시간대에 뭘 할 거냐 해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추는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특강은 모든 사람이 100% 다 들여야 돼요.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아 나는 어휘가 부족했는데 선생님이 어휘 특강 해주네? 그러면 이거 들으면 나한테 유리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다 들으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뭔가 니즈나 아니면 남은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아 나도 특강 듣고 싶은데 나는 공감정 베이직을 완료 못했어.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가다 보면은 여유 나와요. 그러니까 스페셜 특강은 여기에서 제공이 될 거고요. 정확하게 어떤 특강을 어떤 기간에 몇 강으로 이거는 특강 할 때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쯤에 오면 3, 4월에는 문제풀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시고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앞에 있었던 거 복습하실 수 있도록 학습지라든가 아니면 기출문제, 선별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오답 정리의 팁 같은 것들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게 부가자료로 제공을 하던가 영상으로 제공을 하던가 가이드를 잡아 드리던가 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실 겁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내공 쌓기예요. 내공. 기본기 채우는 건 여기예요. 기본기 채우고 내공 쌓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직전까지 계속 그 내공을 높여가야 되겠죠? 아는 건데 활용을 잘해야 되니까 쭉 가실 거예요. 6월에 모의고사 나옵니다. 모의고사 우리 수강생들만 보도록 할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지난 시험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문제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아무튼 모의고사는 어느 시기에 하냐면 시험 한 달 남기고 하는 게 좋아요. 한 달 남기고 뭔가 배울 건 다 배우고 정리는 다 끝났을 때 혹시 모를 빈 칸을 메꾸기 위해서 구멍을 메꿀 수도 있고요. 이걸 계기로. 그리고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이쯤에서 할 거고 모의고사 나오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봤더니 이게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 제가 눈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힘 없이 아 뭐 빈 칸이 부족하신 분들은 빈 칸 문제를 조금 더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문제 풀이하고 모의고사 하기 전에 이 시기 한 달 정도를 잡고 가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문제 풀이하는 시기인데요. 여기서 시작하셨으면 문제 한 달 풀었으니까 틀린 문제들 보이겠죠. 여기서 오답 정리하세요. 어떤 유형 문제는 많이 틀린다. 아니면 어떤 지문만 나오면 맨날 잘 모르겠다. 아 점검해 보니까 난 이 단어를 다 까먹었네. 이런 식으로 본인에 맞춰서 약점을 파악하시고 그 약점을 보완하실 수 있는 시기를 이 정도로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은 지금까지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기본기 쌓으신 분들은 5월 정도면 기본기 마무리하고 문제 풀이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고 아니면 이거 다 끝나신 분들은 오답 정리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저기서부터 공부해왔던 거 한 번에 쫙 이제 재복습하는 시기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약점 보완을 하시고요. 최종 점검 알차게 하시고 알차게 하신 뒤에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어요. 이러면 완벽하게 여러분과 이 커리큘럼의 지도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아 어떤 식으로 광합연구가 흘러가겠구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겠구나 이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와 공부를 하실 때 저랑 한 약속 까먹지 마세요. 공감연구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이 세 가지 잘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됩니다. 목표 설정 중요해요. 그렇죠? 목표 설정 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시는데 커리큘럼 중요하죠? 필수 커리큘럼 다 하셔야 되고요. 필수 커리큘럼에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테일러드 그러니까 맞춤화된 전략을 잘 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어 뭐가 중요하다고요? 감도 잃지 않아야 되고요. 내가 체화하려면 어차피 다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언어는 습관.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게리징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것부터 그리고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기본 점수 만들 수 있는 문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요거 세 가지 염두에 두시면요. 앞으로 영어 공부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쭉 안정적으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점수를 얻으시도록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함께 열심히 달려나갑시다. 저는 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